우리 자신 외 아무도 우리를 구해주지 않는다. 어느 누구도 그럴 수 없고 그러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스스로 길을 걸어야만 한다.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기를 의지하라. 타인이 널 좋아하도록 너 자신을 바꾸지 말라. 오로지 솔직한 너 자신이 된다면 올바른 사람은 진짜 너의 모습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 마음이 너를 휘두를 것이다. 흔들리는 건 당신의 눈이다. 활시위를 당기는 건 당신의 손이다. 명중할 수 있을까? 의심하는 건 당신의 마음이다. 관역은 늘 제자리에 있다. 과거가 얼마나 힘들었던지 간에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결코 과거에 구애받지 마라. 단지 교훈이었을 뿐이며 그것이 내남은 삶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은 정신에 기초하고 정신에 의해 주도되고 정신에 의해 형성된다. 오염된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수레바퀴가 발자취를 따르듯이 고통도 따라올 것이다. 우리의 모든 것은 우리가 생각한 것의 결과이다. 만약 당신 생각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게 된다면 당신은 결코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의 우리의 모습은 어제의 생각에서 비롯되며 현재의 생각이 내일의 삶을 구축한다. 우리의 삶은 마음의 참조이다. 당신이 있는 많은 거룩한 단어들 명언들. 그러나 당신이 행동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미래를 꿈꾸지 말고 현재에 집중하라. 자기를 다스리는 자가 세상을 다스리는 자보다 크다. 인내심은 가장 어려운 훈련 중 하나이지만 최후의 승리는 인내하는 자에게 있다. 우리의 위대한 인생계획을 방해하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어떤 일도 끝내지 않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어떤 일도 시작하지 않는 것이다. 모든 재앙은 입에서 나온다. 승리는 원한을 가져오고 패배는 스스로를 비하한다. 나의 허물을 꾸짖어주는 지혜로운 일을 만나면 보배를 주는 사람 대하듯 하여라. 태산 같은 자부심을 갖고 누운 풀처럼 자기를 낮추어라. 모든 것은 적당한 때 결국 내게 올 테니. 언젠가 너는 내가 있어야 할 곳에서 너와 함께할 운명인 사람과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며 살게 될 것이다.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 마음이 너를 휘두를 것이다. 마지막에 중요한 것은 세 가지가 남는다. 내가 얼마나 사랑을 베풀었는지 내가 얼마나 품위있게 싸움을 살았는지 그리고 내 것이 될 운명이 아닌 것들을 얼마나 영광스럽게 포기했는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베풀어라. 그것에 대한 대가나 칭찬 공덕을 바라지 말라. 이 세상 모든 것이 헛된 것이니 구태여 가지려 허덕이지 말며 이로 번민하지 말라. 선업을 행하는 자 선한 과부를 받을 것이요. 악업을 행하는 자 악한 과부를 받을 것이다. 감각적 쾌락 대신 마음의 안정을 얻고 굴레에서 벗어나 죽음을 초월하고 지극한 평화를 이루어라. 어머니가 오직 하나뿐인 자식을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하게 보호하듯 지극한 자해를 베풀어야 한다. 건강은 최고의 천성이며 자족은 최대의 재산이고 믿음은 최상의 미덕이다. 욕심은 수많은 고통을 부르는 나팔이다. 욕심을 부리는 자는 돈이 빛처럼 쏟아져 들어와도 만족할 줄 모른다. 오늘의 우리는 과거 생각의 결과이다. 우리는 생각대로 그런 사람이 된다. 그러므로 다만 현재에 있는 것만을 잘 관찰하라. 흔들리지 말고 동의하지 말고 그것을 확인하여 그것을 실천하라. 다만 오늘 할 일만을 열심히 하라. 그대가 화를 냈기 때문에 벌을 달게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 그대가 낸 화 자체가 그대를 보라고 있는 것이다. 자신이 알지 못함을 아는 자는 현명한 자이다. 자신이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자가 가장 생각이 없는 자이다. 지혜로운 삶이란 나보다 나은 사람을 보고 질투하지 말고 내가 남보다 낫다고 교만하지 마라. 무엇을 들었다고 쉽게 행동하지 말고 그것이 사실인지 깊게 생각하여. 이치가 명확할 때 행동하라. 역경을 차마 이겨내고 형편이 잘 풀릴 때를 조심하라. 재물을 보물처럼 볼 줄도 알고 터지는 분노를 잘 다스려라. 때로는 마음껏 풍요를 즐기고 사슴처럼 두려워할 줄 알고 호랑이처럼 무섭고 사나워야 한다. 한 자루의 촛불로 수천 개의 초를 밝힌다고 해서 그 수명이 줄지는 않듯이 행복을 나눈다고 해서 그 행복이 결코 줄어들지 않는다. 인생은 하프줄과 같다. 너무 꽉 조이면 연주되지 않는다. 너무 느슨하면 아름다운 소리를 내지 못한다. 작은 일이라도 선한 것이 못되면 행하기를 두려워하고 좋은 일이라 생각되면 망설이지 말고 행하라. 향기 없는 꽃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고운 말을 해도 실천이 없다면 허망한 위선이 되고 말지니. 부처님이 말씀하시길 강해지고 싶다면 혼자가 되는 것을 배워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괴롭히면 인생의 즐거움을 모르게 된다. 가치 있는 일이라 느껴진다면 온 마음을 다하여 하라. 어느 누구도 나를 구원할 수 없고 자기 자신만이 후원할 수 있다. 내 자신이 직접 그 길을 걸어야 한다.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 인간이 피해야 할 것은 두 가지 극단이다. 하나는 향락에만 몰두하는 것이오. 다른 하나는 고행에만 몰두하는 것이다. 행복할 때의 기쁨은 영원하지 않고 고통스러움을 겪을 때 고통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다는 것을 잊지 마라. 세상의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다. 과거의 얽매이면 마음의 짐이 되어 고통을 준다. 과거가 얼마나 힘들었던 간에 너는 항상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쇠녹은 쇠에서 생기지만 점차 그 쇠를 먹어버린다. 옳지 못한 마음도 인간에게서 생기지만 결국 그 인간을 잠식하게 된다. 과거란 이미 버려진 것이다. 미래란 아직 오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를 관찰하라. 흔들리지 말고 봉하지도 말고 다만 오늘 할 일을 열심히 하라. 마음은 언제나 비워두지 않으면 안 된다. 마음이 비어있어야 정의와 진리가 깃들기 때문이다. 마음은 언제나 채워두지 않으면 안 된다. 마음이 꽉 차 있으면 욕심이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마라. 태양과 달을 비교할 수 없듯 사람들은 모두 각자의 빛을 낸다. 단단한 바위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현명한 사람은 찬사와 비난에 흔들리지 않는 법이다. 당신의 생각만큼 당신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것은 없다. 반면에 별을 닮은 인간도 있다. 그들은 일정한 궤도를 가지고 어떠한 강풍에도 구애되지 않는다. 마음 속에 화를 품고 있는 것은 마치 자신이 독약을 마시고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정신과 영혼을 위하여 살고자 마음 먹은 사람은 깜깜한 집에 등불을 가져가는 사람과 같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꿋꿋이 이겨내기만 하면 영혼은 밝아질 것이다. 족함을 모르는 사람은 부유하면서도 가난하고 족함을 아는 사람은 가난하더라도 부유하다. 이 세상 모든 것이 헛된 것이니 구태여 가지려 허덕이지 말고 이로써 번민하지 말라. 고통이 너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그 고통을 붙잡고 있는 것이다. 욕심은 수많은 고통을 부른다. 고통은 선택할 수 있다. 다른 것을 찾지 마라. 다 지나갈 것이다. 열심히 노력하고 포기하지 마라. 영적인 길에서 당신을 지지해줄 사람을 찾지 못하면 혼자 걸어라. 부처는 다만 길을 가리킬 뿐이다. 너 자신이 노력해야 한다. 혼자 걷고 분투하고 혼자 힘으로 억누르는 고독에서 기쁨을 찾을 것이다. 너무 서둘러도 너무 늦장을 부려도 안 된다. 한순간은 하루를 바꿀 수 있고 하루는 인생을 바꿀 수 있고 한 인생은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모든 행동이 마치 마지막인 것처럼 충실하게 하라. 기적은 매일 일어나기 때문에 희망을 믿는 것을 멈추지 마라.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에게 자신을 증명하라.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실패한 사람이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것은 그 마음이 교만한 까닭이다. 모든 삶은 피할 수 없는 고통을 수반한다. 우리가 어떤 종류의 고통을 받는 것은 자연스러운 부분이다. 우리가 고통이 자연스러운 부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다시 행복에 빠질 것이다. 인간이 피해야 할 것은 두 가지 극단이다. 하나는 향락에만 몰두하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고행에만 몰두하는 것이다. 행복할 때의 기쁨은 영원하지 않고 고통스러움을 겪을 때 고통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다는 것을 잊지 마라. 한순간은 하루를 바꿀 수 있고 하루는 인생을 바꿀 수 있고 한 인생은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모든 행동이 마치 마지막인 것처럼 충실하게 하라. 기적은 매일 일어나기 때문에 희망을 믿는 것을 멈추지 마라.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에게 자신을 증명하라.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실패한 사람이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것은 그 마음이 교만한 까닭이다. 모든 삶은 피할 수 없는 고통을 수반한다. 우리가 어떤 종류의 고통을 받는 것은 자연스러운 부분이다. 우리가 고통이 자연스러운 부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다시 행복에 빠질 것이다.